이번 이런 전시회는 우리 카페 대표님들께서 전통적으로 호응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. 오늘부터 43일 동안 최고 작가님들의 작품들을 관람하시면서 올 한해를 아름다운 예술의 향기로 발무리하시고 오늘 이 행사가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서 많은 관람객들이 북쪽북쪽해서 그분들이 고객이 되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. 장소 제공을 해주신 우리 신정우에 계시는 카페 대표님들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. 또한 이곳을 아름답게 메꿔주신 우리 미술 작가님들 한 분 한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우리 아름다운 우리 아트밸리에서 미술의 한기를 흠뻑 채워가시는 그런 초겨울이 되시기 바랍니다. 우리 아트밸리에서 미술의 한 분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